근데 여기 당진에서 진짜 가보고 싶었던 데가 있거든? 가자! 아, 캔, 렛츠 컴! 어디지? 이거 되게 되게 귀중한 데이트 코스가 될 것 같은데? 저도 당진이 처음이어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어디지? 우와, 진짜 크다. 제가 당진 행사 있을 때마다 거기 근처를 오갔어요. 오늘 쿠폰을 쓴 이유가 바로 그 갈람차 때문입니다. 아... 홍준희 누나가 형님하고 첫 키스였을 때가 갈람차였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대갈람차 탔어. 뽀뽀 안 한다고? 무조건 하지. 뽀뽀 안 해요? 무조건 하지. 아니, 그럼 뭐 하겠어, 둘이. 그 긴 시간을. 국내 최대 높이면 그게 돌아가는 것도 진짜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둘이 형! 둘이 형! 둘이 형! 야, 대갈람차는 이건 못 참지. 아, 신나! 나 저거 진짜 타보고 싶어. 진짜? 응. 어머, 어머, 어머. 뭐야? 이야... 기대됩니다. 대갈람차 타보고 싶은데. 나도 이거 타고 싶어서 여기 오자고 한 거야. 근데 잠깐만. 근데 잠깐만. 오! 기다려야 돼. 아니? 그냥 타도 되는데 있잖아. 뭐야, 왜? 왜? 먼저 타세요. 네, 먼저 타세요. 왜, 왜? 모르겠어요. 계속 먼저 손님을 보내시더라고요. 왜? 왜? 고소고픈증 있으신가? 타고 싶은 칸이 있었나? 그런 거 같아, 칸이 있는 거 같아. 그런 칸이 있는 거 같아. 뭐지? 바닥 뚫려 있는 거 혹시? 와, 궁금해. 어? 우리 타는데! 뭐야? 뭐야? 사장님 여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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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하니가 여기. 어? 저기, 저거다! 어? 어디인데요? 드라마 촬영장. 진짜? 진짜로요? 이 구건이 TV에 나왔던 남녀 주인공이 여기서 엄청 예쁜 장면을 촬영한 곳이 이 구건이래. 맞아요. 우리가 거기 탄 거예요. 아, 정말로? 아! 아! 그럼 그러면은 그 두 분도 이어졌어? 잘 됐나? 잘 됐지. 잘 됐어. 하면 우리도 어머, 어머, 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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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이미 잘 됐잖아, 우리는. 어... 이거 바짝 사이 셀카 줄까? 이거 바짝 사이 셀카 줄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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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어머! 예쁘다. 하나, 둘, 셋! 어머 이상해. 진짜 행복해 보인다. 행복한 시간이에요. 우와. 어머. 왜? 형은 괜찮지. 너 너 데리고 하니까 이렇게. 야. 벌해도 좋을 때지. 느낌이 나쁘지 않은데요. FG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왜 왜 왜 뽀뽀 뽑아? 뽀뽀 해달라고 한 거 같은데? 볼 밀었잖아 다시 한 번 보면 안 돼요? FG FG 하면서 들어왔는데요 근데 여기서 내 옆모습하고 그리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그냥 이쁘다 생각하고 있었어 아 이거 혹시 놓친 거 아니야 기회? 뭐지? 애간장 태우는데 아 기대가 되네 오 대박 꼭대기야 우리가 지금 대박 너무 예쁘다 야경 야경이 예쁜 건지 너가 예쁜 건지 모르겠다 너가 이 선수 예쁜 거지 저는 말 좋아하는데 응 잠깐만 기다려봐요 당신의 그 눈빛은 뭔가요? 어우 분위기 좋다 너무 떨려 누가 한 거예요? 가을 씨로 못 참았어? 계속 못 참았어 못 참 우와 우와 그래려 않는 내 마음이 지금 울거운가요 음 부끄러운 건가?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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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기분 좋아 그대와 같은 하루를 살고 그대와 함께 그대와 같은 하루를 살고 그대와 함께 용기네 용기네 진짜 아름답다 진짜 아름답다 아름답다 역시 대갈람찬은 명소입니다 아름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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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